이제 영국에서 촬영을 끝내고 제대로 한번 자유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제대로 한번 놀아옵시다 렛츠고 런던 UK 영국의 시장 와 그림이다 요거 맛있다 요거 요거로 해서 하나 먹을까요? 한 접시 저것도 맛있겠다 저거 저거 맛있겠다 저거 제가 감추랑 같이 나오는거 와 드디어 추천받은 음식이 나왔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렛츠고 우와 여기가 영국에서 꼭 먹어야 하는 굴이래요 그래서 오늘 먹으러 왔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맛있게 했는데 오늘 영국에 있는 이 마켓에 있는 모든 음식들을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후 우와 영국에서 유명한게 그레이츠가 상상적이네 영국에서 유명한게 그레이츠가 상상적이네 영국에서 유명한게 그레이츠가 상상적이네 와우 이거 하나 먹으면 되나요? thirty- swipe 와우 그럼 얼마에 꿀 두 둘 오 레몬물 순수plant 순수하다 하나 안 먹으나 렛츠고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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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진짜 싱싱하다 완전 싱싱 맛있는 굴을 먹었으니까 계속해서 맛있는 걸 먹으러 계속 가겠습니다 렛츠고 오 이게 냄새 좋다 와우 비주얼 와우 일단 제가 먼저 카메라용으로 마셔보고 있습니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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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다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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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먹을 수 있다 와우 피쉬 그리고 엄청 맛있는데 매욤 고기 이게 칼라마리 오 와 오 오 분들이 кам자찜 Loc 와 피쉬 앤 칩스래요 이게 피쉬 앤 칩 맞나요?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와 대박 김나누 보니까 어 어 인정 근데 진짜 인정 진짜 살짝 동태전이랑 비슷하긴 한데 인정 진짜 갓 튀겨서 나온 그 따뜻한 맛이 계속 빨리 느껴져요 오케이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건 뭐죠? 칼라마리? 칼라마리 칼라마리 다음에 맛없는데 없어 저도 저도 애플 앤 크랜베리 먹겠습니다 2,2,3 사과 사과 계산 계산 빠르시다 이과신가봐 꽂았습니다 맛있어요? 진짜? 난 이거 먹은거에요 아 진짜 나 같은데 아 맛있다 맛있는데 얼음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 근데 시원한거에요? 왜 시원한거에요? 그쵸 또 영국에 왔으면 소세지 하나 해줘야죠 와 맛있게 먹겠습니다 또 먹죠? 네 계속 먹습니다 먹고요 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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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습니다 와 대박 와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시네요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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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음 맛있다 음 음 맛있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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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이번 저의 먹방은 도넛 디저트로 먹을 시간인거 같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짓돈 아 거짓돈 와 이거 이거 줄서서 먹어 이거 오케이 도넛도 하나 또 먹어줘야죠 도넛이 왔습니다 아 도넛 속 아이스크림 와우 우리 영국 애기도 좋아하네 와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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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자릅니다 와우 진짜 맛있게 생겼다 오케이 이제 맛있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렛츠고 제가 오늘 먼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시식을 하시고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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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게트 와우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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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게트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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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장 하ination 8까지 있네? 9가 저쪽에 있지 않아요? 여기있다! 9 여기있다! 와우 8포터 8포터 렛츠고 헬로우 8포터 어떻게 막 왜 설레는 거야? 왜 왜 왜 설레? 그리핀노를 그리핀노를 중독한테 아는 거 궁금하네? 윙가르디움 레리어스타 와 해리포터 와 신기하다 창피 저기하러 타워브릿지 이야 성이구 와 진짜 이쁘다 사실 잠실 느낌많에요 와 성이 너무 이쁘다 성이 진짜 이쁘다 와 강도 너무 이뻐 강 진짜 이쁘다 호텔에도 일부러 약간 좀 김산 녹은 것 마냥 근데 머리 왜 이래? 색깔도 훨씬 이쁘다 롯데타워 와 대박 너무 이쁘다 그쵸? 너무 이쁘다 이것도 하나 먹어주고 이거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몬드 뜨거운 커피탕 음 음 카멜가 땅콩이네 커피 땅콩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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